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일러의 비어디 드래곤 친구의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여기 제가 알을 놓으라고 흙도 준비해 줬는데 오늘 이 친구가 흙에는 놓지 않고요 여기 은신처 안에 보이시나요? 잘 안보이시나요? 제가 은신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계속 알을 놓으려고 하는 짱을 계속 하고 있죠 이 친구가 알을 낳았대요 보시면 다 덮어놨네요 지금 알을 놓으려고 하는게 아니고 알을 덮으려고 지금 덮는 행위를 하고 있나봐요 이 친구 자 은신처를 한번 들어볼게요 초산이라 알을 몇 개나 낳았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묻어놨죠? 보이시나요? 이렇게 군데군데 알이 있는 거 보이시죠? 자 역시 알을 낳았으니까 알의 숨구멍을 표시하고 다시 알을 정리하는 영상을 한번 올려볼게요 자 알을 숨구멍을 표시하면서 하나하나 정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먼저 보이는 알 기알 초산치고는 알이 아주 건강한 것 같아요 자 여기 알 하나 있죠? 에그 컴퓨어너로 옮기겠습니다 핀셋으로 해야 되는데 아주 조심히 발굴하듯이 보이시죠? 자 2호 2호 친구도 손구멍을 표시해주세요 이번에는 핀셋으로 할게요 손으로 하니까 불안해서 하더라구요 에그 컴퓨어너로 옮기구요 그 다음 세 번째 알도 발굴해보겠습니다 알을 이렇게 발굴할 때가 가장 재밌죠? 저는 이렇게 알로 놓고 알 찾을 때가 가장 재밌는 것 같아요 아주 야무지게 잘 또 따놨죠? 스마일러에 계속 이렇게 요즘에는 산란 소식을 전해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네요 여기는 왠지 알이 많이 들어있을 것 같은데요 아 보이시죠? 드디어 3호를 발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숨구멍을 표시하구요 컴퓨어너로 옮겨서 안착시킬께요 바닥에 있는 부분을 떼겠습니다 3호가 탄생했구요 4호를 발굴해보겠습니다 4, 5, 5 동시에 발견했어요 보이시죠? 아구 움직이지 말아라 밑에 엄청 많이 있네요 일단 여기 얘 먼저 4호 아 4호는 좀 어? 얘가 그래도 먼저 찾았으니까 5호 얘가 6호 4호 자아 4호야 가자 4호야 가자 안 떨어지네요 같이 옮기겠습니다 4호 5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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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구 고마워 6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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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호를 찾아 봅시다 와우 7호 8호 9호 우와 10호까지 자아 7호 8호 8호 9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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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호 9호 9호 많이 나왔죠 2단치고 오우 큰일날 그랬네 10호 7호 7호 모두 밟으라고 나서 또 영상 올릴게요 자 알은 모두 14개 였습니다 보이시나요 자 이 친구도 부화기에 넣어서 50이를 꾹 기다려서 튼튼한 아기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마일러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